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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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으쌰쌰쌰쌰쌰쌰쌰 네 안녕하세요 쭈리박인데요 요즘에 고등어가 조금 기어나온다 그래갖고 제가 버선발로 뛰어왔는데요 지금 제가 나와있는 곳은 강원도 양양의 후진항입니다 고등어가 진짜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제가 확인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아이 고등어는 개뻘 뭔진 모르겄는데 치어들만 바글바글한데요 아무래도 소문에 제가 낚인거 같은데요 어 뭐 잡았다 아이 망상어예요 망상어 아이 멍청한 놈 나한테 잡히다니 하하하하 꺼져라 아 여기 잔챙이가 너무 많아갖고 크리를 다 따먹는데요 뭐야 아씨 뭐 preparation 엔еюсь 물 semaines 물었다가 놓쳤어요 아 센잘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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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 아쌰 어이시 아쌰ㅏ.. 아쌰아쌰ㅏ아쌰ㅏ 아 Claqul 아 뭐야 이게 여러분 고등어가 있네요 대박 사이즈 괜찮은데요 대박 벌써 고등어가 나오네 자 요 놈은 킵해놓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고등어가 많지는 않고 더위에 미친 애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 뭐 잡았다 아 니가 이거 왜 먹어 아 부글새끼 한 마리가 올라왔네요 뽀글뽀글 해봐 뽀글뽀글 뽀글뽀글뽀글뽀글뽀 배 터지겄다 배 터지겄어 잡았다 요 놈 아 미치겄네 너 왜 또 왔어 뽀글뽀글 그만하고 고등어 좀 댔고 와 이 놈아 아 미치겠네 지금 고기가 잡혀있는데 아 여기 케트라에 줄이 낑겨갖고 안 올라와요 아 어떡하지 꺼냈어요 꺼냈어 뺐어요 줄 뺐어 황어네요 황어 고등어가 아니고 꽤 크죠 손맛이 엄청 났습니다 아 대박 요 놈은 어차피 못 먹으니까 놔주도록 할게요 아 오늘 날씨는 또 왜 이렇게 더운거야 조금만 더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죽을 것 같아요 뭐 물었나봐요 오전에는 그래도 입질이 조금 있더니 오후 되니까 입질이 전혀 없는데요. 아이 그지같은 놈들 다 어디간거야 이 그지야. 아유 더워 죽겄네. 잡았다 잡았다. 쏙 나오거라. 아아 드디어 한 마리 잡았어요. 아아 반짝반짝 예쁘게 생겼죠. 예 두 마리 째입니다. 요 놈도 킵하도록 할게요. 아이 고등어 낚시는 신나게 올라와야지 재밌는데 이렇게 띄엄띄엄 올라와서는 힘들어서 못해먹었는데요. 아아 밑밥조각 부러졌어요. 아이 뭐 이런 그지같은게 다 있어. 아이 미치겄네. 오늘 후진항에서 고등어 낚시를 해봤는데요. 예 고등어가 있기는 있네요. 근데 개체수가 너무 적어갖고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조하시구요. 이상한 재미있으셨으면 구독자유와 댓글알림 눌러주시는거 잊지마시고 저는 다음에 다른 포인트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꼭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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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